굿모닝 오늘의 탄생화 입니다 오늘은 1월 8일의 꽃 아나나스 꽃말은 미래를 즐긴다 만족 입니다 아나나스 파인애플의 인디언말이에요 그래서 파인애플과 같은 종류인데 조금 종이 다른 겁니다 특히 입에 무늬가 있거나 가죽질 광택이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실내 화분 식물로도 사랑을 받고 있죠 반 그늘을 좋아해서 다소 마른 듯하게 관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무늬가 있거나 가죽질은 햇빛이 좋아야 제 색깔이 발현이 되죠 그리고 꽃이 핀 포기는 다시 안피고 다시 밑에서 나오는 새 포기에서 꽃이 핍니다 파인애플과 집안이에요 남미 고원이 고향이고 겨울에도 좀 견디는 편입니다 한 5도 이상 정도면 아나나스 만족 실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만 해도 사실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죠 나에게 만족하는 하루 되세요